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오늘 고객 여러분들에게 한자리에 모셔서 진심으로 저희들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책포인트의 지사장으로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 세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책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최고의 제품, 최고의 기술,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객과의 만남의 장을 좀 더 자주 열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책포인트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책포인트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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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